일본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펜타곤 홍석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무비 티켓을 소개합니다 무비 티켓은 개봉 직전이 되면 인터넷으로 좌석 지점도 팔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예외권입니다 여러분 벌써 체크해 주셨나요? 무비 티켓에는 경품으로 메모리얼 카드를 받는데요 영화표 같은 디자인으로 귀여워 무비 티켓은 영화 개봉 전날까지 살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영화는 5월 27일公開입니다 즐거워! 안녕! 한번만 다시 만나지 2011년 5월 16일 아침 방송 내가 10년 전문으로 온 거야? 조심해요 지난 일 아무도 건드리면 큰 고담처려 불행이죠 비가 오는 날에 나를 찾아와 한글자막 by 한효정